한글자막 by 한효정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성도들이 나날이 늘어났다 그들 중에 서울역에서 구걸하며 연명하던 안진뱅이 소년이 있었다 어느 날 행인이 동전을 던져주며 대조동에 있는 조용기 전도사를 만나면 내 다리가 나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려주었다 소년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나뭇고챙이로 땅을 찍어가며 천막교회를 찾아왔다 순간 조용기 전도사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생각났다 신유의 기적은 곧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조용기 전도사는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다섯시간 이상 엎드려 안진뱅이 소년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솟아났다 기도를 마친 그는 소년에게 다가갔다 소년은 한쪽 구석에서 졸고 있었다 소년을 눕게 하고는 조용기 전도사가 구부러진 다리를 힘껏 누르자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비명소리와 함께 소년이 죽겠다고 굴렀다 조용기 전도사는 마음을 진정시킨 뒤 청년성도 박존성과 조병우에게 소년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소년은 청년들에게 매달려 힘없이 두 다리를 흔들고 있었다 조용기 전도사는 다시 소년의 등을 밀면서 크게 외쳤다 그리고는 소년을 밀었던 두 손으로 자신의 눈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박수와 환호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소년이 울면서 천막교회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소문은 금세 옆 동네를 거쳐 먼 동네까지 퍼져나갔다 이날 난 예배가 끝나고 조용기 전도사는 전령 예배 시간에 병자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질 것이니 이웃에 사는 병자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라고 광고를 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천막이 터져나갈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날 저녁 신유 부흥집회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다시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 귀머벌이 처녀 두 사람이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을 비롯해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천막교회는 급속히 부흥되기 시작했다 무성이 엄마의 중풍병이 났다 6월 아순 어느 날이었다 아랫길로 김을 멸어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가대 말고 최자실 전도사를 불렀다 할렐루야 아주마 좋은 일 한번 하시오 무슨 일인데요 저 산너머에 7년 동안 중풍을 앓고 있는 애기 엄마가 있는데 다 죽게 되어 오늘 내일 한답니다 그런데 어디서 할렐루야 아주마 소식을 들었는지 찬성 소리 한번 듣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고 좀 오시래요 그 집은 동네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었는데 다 찌그러진 오두막이 겉으로 보아도 가난과 병고로 절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마당에 들어서니 봉창으로 갓난아기에 힘없는 울음소리가 세워 나왔다 원세상에 중풍병자가 애기는 어떻게 낫노 인기척을 한 다음 방문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나 저 아래에서 온 할렐루야 아줌마인데 누구 계시오 아무 대답이 없고 아기 울음소리만 더 커졌다 최자실 전도사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화창한 5, 6월 봄날인데도 방 안에는 때가 끼어 색깔을 구분할 수 없는 두툼한 소미불을 덮고 병자와 갓난아이가 누워있었다 어머니는 뼈와 가죽만 남아있고 아기는 큰 개구니만한 몸에 머리만 유난히 커 보였다 엉거주춤 들어가 앉으니 환자가 퀭하게 들어간 눈으로 힘없이 쳐다보는데 온 방에 베어든 환자의 냄새가 코를 찔러 견딜 수 없었다 7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 똥오줌 받아 내었고 농촌에서 돌보아줄 사람은 없는데 급할 자의 아기까지 낳았으니 이것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짐승의 세상이었다 그는 차마 코를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엉거주춤 견디고 앉아있기도 어려웠다 보통 고역이 아니었다 할 수 없이 그는 하나님께 하소연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주십시오 저도 사람인데 도저히 이 환자 붙들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최자실 전도사는 물끄러움이 쳐다보고 있는 환자가 즉시라도 운명할 것 같았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뭉클한 성녀님의 감동하심이 일어났다 사랑달라고 하지 말고 앞개울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손발 먼저 씻어 주어라 부엌으로 나가보니 그릇들이 성한 것이 없었다 냄비 바가지 할 것 없이 구멍이 나서 주르르 샜다 겨우 쭈그러진 냄비 하나를 찾아 물을 떠다가 씻기니 몇 달이나 안 씻었는지 손등에서 국수가락 같은 때가 일어났다 불쌍하고 측은했다 그래 이 집 아주머니는 친정어머니도 없소 아무도 없어요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나 저 산넘어 할렐루야 아줌마요 정말로 고마워요 수건에 물을 묻혀 부인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는데 조그만 사내 아이가 쪼르르 들어왔다 저 나꺼부터 이렇게 드러누어 있어요 너 이름이 뭐니? 무성이야 몇 살이니? 일곱 살 무성이도 더럽기는 매한가지였다 무성이에게 물을 떠오르하여 손발을 씻어 주었다 이 아이는 또 몇 살이에요? 뚜덜대요 뚜덜대였다는 아이가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 큰 식용개구리를 엎어 놓은 것 같은데 들어보니 한 손에 몽땅 올라갔다 무성아 엄마 왼손 잡아라 최자실 전도사는 무성이와 함께 엄마의 손가락 발가락부터 시작하여 온몸을 씻어 주었다 오랫동안 문을 열어 놓았더니 냄새도 좀 덜 나는 것 같았다 자 찬송합시다 최자실 전도사는 큰 소리로 찬송을 부리기 시작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무성이는 최자실 전도사의 턱 밑에 얼굴을 갖다 대고 쳐다보고 애기 엄마는 힘없이 겨우 눈을 뜨고 있으며 아이는 잠들어 있었다 이렇게 되자 최자실 전도사만 혼자 독장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이 집에 칠련묵은 중풍막이 쫓아 내시옵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병을 고쳐 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간구하는 나의 병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그는 계속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했다 이 동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린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집이 세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었다 정말 뜨거운 사랑이 그의 마음에 가득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최자실 전도사는 무성이 엄마의 손을 붙잡고 마음속으로 울었다 젊은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싶으니 동정과 연민의 정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저도 소녀 시절에는 감리교회에 다녔어요 부모도 없이 삼촌 밑에서 자라다가 술주정병이인 줄 모르고 열대섯에 시집 왔는데 속이 너무 썩어서 10년 전부터 모진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눕게 된 것은 7년째고요 그이는 지게풍팔이에요 힘이 없어 더듬거리는 무성이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최자실 전도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허위 구석구석 둘러보았다 천장이나 벽이나 할 것 없이 가난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곧 쓰러질 것처럼 기운 담벼락과 흙이 군데군데 빠져나온 방안에는 변번한 고리짝 하나 없었고 구석마다 거미줄이 엉켜있었다 그는 마음속에 울컥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걷잡을 수 없었다 예수 믿는 구라파와 미국은 다 자선 대대로 잘 산다는데 우리 민족은 우상을 섬긴 저러구나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나 째지게 가난하다고 하더니 정말로 그렇구나 죄자실 전도사도 가난했지만 무성이네는 너무너무 비참했다 그는 다시 무성이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에 기도를 했다 성령이 충만히 마고 있었다 그 감격 때문에 둘이서 찬송하고 울고 기도하고 울면서 해가 기운인지도 모르고 자리를 뜰 줄 몰랐다 밖으로 나오니 서산에 붉은 노을이 마당에 널려 있는데 지게를 어깨에 걸친 무성이 아버지가 건드려 만들어든 채 사리문으로 들어섰다 누구이더라 예, 나는 이 마을에 예수 믿는 아줌마인데 무성이 아버지는 부인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술 좀 그만 잡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무성이 엄마도 병 나아요 예수 믿으면 또 술 나와요 누가 가져준답니까 술 취한 사람하고 더 이상 말을 해보았자 쓸데없을 것 같다 그는 그 길로 동네로 내려왔다 최자 쉴든 노사는 무성이 엄마를 생각하며 금식기도에 들어갔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